이어서 모닝 리포트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과 HD 현대 이프랑코 컴투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목표가보다는 모멘텀, 실적 시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분석했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건설주가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살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부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최대 기계 건설, 건설기계 기업이 되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HD 현대 인프랑코가 1.5%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재고 건전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현대건설처럼 부진한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컴투스인데요 아직은 이르다 아무래도 실적 턴어라운드 얘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현대건설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3가지 기업들 함께 준비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오늘 교보증권의 리포트 나와 있는데요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왔는데요 현대건설 2분기 영업이익은 1,4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례성 손실 영향이 좀 크게 잡히게 되면서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는 주택의 기분양 물량의 실적 반영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했고 사실 해외도 북미나 파나마 지역 그리고 사우디 이라크 등 대형 공사 진행률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도 동반해서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 시장 기대치는 하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매크로에 대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 긍정과 부정의 이례성 요인들이 연간 기준으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약간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수소나 원전 같은 신사업에 대한 호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 역시나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주장고를 누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요인만 조금 안정화된다면 가파르게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목표 주가 4만 원 정도를 유지했는데요 현대건설 차트 함께 보시죠 건설주들 최근에 동반해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5월에도 상당히 주가 조정이 크게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7월부터 이렇게 건설주들과 더불어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완벽하게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고비를 일단 넘겼다는 점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로 KBS 은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 나왔습니다 8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정도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건설기계 분야는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특히 선진시장은 고금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됐고요 신흥시장에서는 글로벌 긴축 영향으로 수요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여기에 물류비도 오르게 됐고 프로모션 이런 비용들까지 상당히 가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진 사업부는 좀 양호했는데 주요 제품들의 고른 성장으로 지난해보다 실적이 모두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최근에 우크라 재건 관련 종목으로 묶이게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딩 소유주들 중 하나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대감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높아졌는데 우크라이나 굴착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긴 하지만 연간 판매량은 100대 수준이라고 분석합니다 재건이 됐을 때 경우에도 수출액은 최대 1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연간 매출액의 2% 수준이라는 점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했고요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 차트가 좀 많이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급등세가 3번이나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어제짱에서도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양봉을 길게 뽑아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경계감 있는 멘트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보 보겠습니다 바로 컴투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아직은 이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영업 손실은 12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적자가 좀 지속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력 게임인 서머너즈 워가 있는데 10주는 이벤트 영향으로 매출액이 늘었고요 또 야구 시즌이 개막을 했기 때문에 야구 게임 역시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케팅비가 함께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자체 개발 3종과 퍼블리싱 6종을 포함해서 9개의 신장 라인업들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컴투스 이렇게 신장 라인업들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서머너즈 워 레기온이나 프로야구 라이징은 흥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 전반적으로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조언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현재의 구간에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제시했고 목표 주가 따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컴투스도 함께 차트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컴투스 차트입니다 지금 꾸준하게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임 주도의 가운데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경우에는 방향성이 조금 아래쪽으로 설정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도 바닥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의 주가가 있었고 어제짱에 약간 거래량이 동반되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전반적으로 신작에 대한 흥행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해야 되는 난관들이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3가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